할렐루야 6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사 주님을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한참 호호해 주시네 주여 성냥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아 주소서 성냥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냥과 죄악의 물들만을 성냥의 불길로 태우소서 성냥해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히 하여 주소서 주여 성냥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아 주소서 성냥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냥 Mary 성냥 Mary 성냥 Mary 이 생에 제물로 돌아가시니 어린 양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비비여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 빌면서 오늘도 주 함께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마음 세상에 돌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환세워서 오늘도 입혀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비비여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 빌면서 오늘도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기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말하기보다 예언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이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효과적인 가르침을 위해서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아무리 방언으로 이야기한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물론 그 자리에 혹시나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있다면 그 통역하는 자의 통역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방언으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공적 자리에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마디에 일만마디에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다섯 마디에 예언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적인 자리에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어떤 이유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말하라고 사도바울이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불신자들의 구원 불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아무리 방언으로 이야기한들 그들 또한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에 가봤더니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불신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게 뭐지? 내가 이상한 곳에 왔구나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고 도망가버리고 말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위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방언보다 바로 예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면 뭔가 하나님의 그 어떤 게시를 받아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장래에 일어난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 주임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말씀이란 것은 정말 가장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떼어놓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 하고 또는 외우고 연구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나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의 섞인 모임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이 바탕이 되어지는 언어와 말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같은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여러분들의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어서는 말씀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말씀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의 삶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한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삶이 이 땅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혹은 고통과 혹은 유혹을 받는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지고 또 불신 자들에게는 주님을 믿게끔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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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